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양식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위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해수론을 낳고 해수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위당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의 역사 야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 가운데 세 번째 인물이죠 아브라함 이삭 다음에 세 번째 인물 오늘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원래 야곱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괴갈 쪽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구속사 시리즈 2권에 보면 야곱의 신앙노종 열곡 신앙노종이 나오죠 그 신앙노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2권 배울 때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은 3권이니까 3권 우리 야곱의 역사에 대해서 괴갈 쪽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저, 여무십죠 이삭이고 어머니는 리브가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열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차자였으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적보에서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되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대신 들어앉은 자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대신 들어앉은 자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이름대로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또 그렇게 이름대로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대지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실제로는 애서가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먼저 할아버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과 야곱은 한 장막 안에서 잘 아시는 대로 15년 동안 같이 한 장막에 거하했습니다 장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하면서 할아버지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 애서는 장막에 거하기를 싫어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늘 바깥으로만 돌았죠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어느 날 애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권비하여서 그 상황에서 팥죽을 원하죠 팥죽을 동생한테 좀 해달라 그때 팥죽을 원했던 형에게 그럼 그 조건으로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장자의 명분이죠 이처럼 이 야곱은 늘 이 장자의 명분이 마음가운데 늘 있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그 기회만 노린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정작 애서는 장자였던 애서는 이 장작권을 너무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성경이 보면 경호를 여겼다고 그랬죠 상세 25장 34절에 보니까 애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호를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니까 결국은 그 가볍게 여기인대로 뺏기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얻은 야곱은 팥죽과 떡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었잖아요 애서로부터 그 장자의 명분을 얻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형 애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을 때 형 애서보다 먼저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배웠죠 마침내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다 보니까 장자의 축복까지 사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장세기 27장 36절에 보니까 나중에 장자의 명분과 축복까지 다 뺏긴 애서는 후회를 하죠 너무 뒤늦은 후회죠 장세기 27장 36절에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는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나를 속였다 그러나 내가 떼내준 후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회계의 기회를 놓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야곱의 야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야곱을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속사적 경륜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장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야곱이 찾아지만 장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리부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미 만세전에 작정한 것을 알려주신 거죠 여기 보니까 장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리부가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하께서 그에게 이러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애서잖아요 애서가 장자지만 차자인 야곱을 섬길 것이다 장자 차자가 바뀔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또한 훗날에 사도 바울은 로마스 9장 16절에 보니까 로마스 9장 16절에 보니까 미리 여기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아문도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아문도 아니오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아맞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야곱의 선택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었음을 확실히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장기를 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야곱은 이스라엘 국가 형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국가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애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야곱은 그의 나이 76세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간 봉사를 한 후에 그 대가로 먼저 레아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7년을 더 봉사한다는 조건으로 7일 후에 자신의 사랑하는 라엘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9장 18절과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과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야곱이 장가를 간 나이가 그렇다면 몇 살입니까? 아까 76세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7년 동안 봉사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76에서 7을 더하니까 83세가 나오죠 장가를 83세에 간 거예요 그래서 레아를 얻고 레아와 라엘과 비라와 실바 그래서 총 4 아내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는 몇 살에 장가 갔을까요? 40살에 갔죠 40살에 갔는데 에서보다 형보다 무려 43년이나 늦게 장가를 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20년 동안 있었죠 76세에 가서 96세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레아, 라엘, 비라, 실바 이렇게 네 아내를 통해 11남 1녀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누가 빠졌어요? 20년 동안에는 베냐민이 빠졌죠 베냐민은 언제 낳았어요? 나반의 집을 탈출해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그리고 가난한 땅에서 가난한 땅에 세 개미 있었죠 세 개미에서 10년 동안 머문 후에 다시 베들로 갔었죠 베들의 소원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죠 베들로 가서 베들에서 그 다음에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베냐민을 낳은 거죠 이때 베냐민의 어머니 라엘을 낳다가 죽었죠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오늘은 야곱의 개괄적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낳은 나이는 언제일까요? 요셉을 낳은 나이는 그의 나이 90세에 낳았습니다 90세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을 때 90세에 낳고 그 이후에 6년 더 있었던 거죠 라반의 집에서 6년 더 있다가 96세에 그러니까 딱 20년 채우고 96세에 탈출을 한 거죠 20년 동안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다가 96세에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열두 아들은 이스라엘 열두 집화의 조상이 된 것이죠 열두 아들이 열두 집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96세에 가난으로 들어간 후에 그 후에 34년이 지났죠 34년 지난 후에 130세가 됩니다 130세 때 34년 후에 130세 때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국당에 들어갑니다 애국당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국당에 들어가죠 요셉이 다 불렀죠 그래서 애국당에서 열두 아들이 들어가서 그 수많은 민족을 이뤘잖아요 수많은 민족을 이뤄가지고 가난한 땅으로 다시 이렇게 출애국을 해서 그래서 가난한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열두 아들이 열두 집화가 되어서 열두 집화가 하나의 기초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국에 들어갔을 때 이 바로를 만났는데 그때 나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때 나이가 130세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야곱이 나이가 130세 그런데 이 130세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17년 동안 더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연세가 얼마 못 됐는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인 자신이 너무도 힘들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이 여러분 여기서는 뭘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야곱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찾아왔지만 장자의 명분도 없고 장자의 축복까지 없고 다 이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너무도 힘든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고생했죠 20년 동안 고생할 때 품사가 10번이나 변형을 했잖아요 삼촌한테 이렇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10번이나 그리고 자식 키우는 가운데에서도 루우웬이 장자 루우웬이 서모 비라와 통관을 하고 또한 그 라반의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단으로 들어올 때 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죠 형이 에서가 이때 생사를 글고 약복강에서 기도함으로 승리를 하죠 그래서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죠 얼마나 그때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나단에 들어가서 세김 땅에 들어가서 디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수욕을 당하고 거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아들 둘째 시몬과 셋째 레이가 허리에 칼을 차고 다 도륙을 하잖아요 아비의 근심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내 라엘이 죽게 되고 또한 요셉도 요셉도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심했겠어요 나중에 나중에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만큼 이 바루엘을 만났을 때 온갖 것들이 다 지금 필름처럼 자기 고생했던 것이 다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나근의 인생끼리 이처럼 험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교들은 정말 이 땅에서 사는 길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정 14장 22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정 14장 22절에 이 말씀 우리는 잊어버리면 결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늘 편한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아 내가 힘들고 힘든 일을 잡힌다 어려운 일을 잡힌다 할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하나의 필수 통과해야 되는 코스구나 내가 거쳐야 될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늘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147세를 향수하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되죠 장세기 47장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국당에 17년을 거하했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라고 말씀합니다 147년을 향수한 것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애국당에 들어간 후로는 애국당에 130세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제 야곱 요셉을 만난 후로는 고생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나머지 말년 17년 동안 17년 동안은 편안하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17회라는 숫자도 우리가 잘 아시듯이 승리의 숫자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승리의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가 편안하게 노년을 보냈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생에도 이러한 생애가 되기를 우리의 말년이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말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야곱은 열두 아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열두 아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였다 여러분 야곱은 죽기 전에 열두 아들을 다 부르죠 그리고 후일에 당할 일을 각인의 불량대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창세기 49장 1절과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28절이죠 여러분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자신의 자식들의 자식들을 축복할 때 육신적 서열을 따르지 않고 구속사적 경륜을 쫓아서 축복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구속사적 경륜을 깨뚫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라는 대로 그대로 축복을 한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스 11장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축복은 그의 믿음대로 축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은 자식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축복하였을까요 어떠한 방식으로 믿음으로 축복하였을까요 그것은 작은 첫 번째로 혈통적 장자 루우벤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혈통적으로 첫째 아들이 바로 루우벤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루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루우벤은 장자였지만 서모 비라와 통관하여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장세기 49장 3절과 4절에 나와있죠 루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유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름 같았은 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이 올라 더럽혔음 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을더다 분명히 이렇게 루우벤의 결정적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루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를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네 번째 아들 유다죠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우벤의 그 밑에 바로 동생이 누구예요 둘째가 시무원이고 셋째가 레이죠 둘째 셋째도 있는데 왜 넷째로 갔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째하고 셋째는 거룩한 할레를 악용하여서 칼을 차고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디나의 강간사건때 그렇게 한 거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근심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권리는 넷째인 유다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다른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다른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말씀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게 바로 유다가 장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여러분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유다의 후손인 다이세 왕가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다이세 왕이 되어서 백성들이 다 다이세 왕가를 통해서 유다지파에게 다 절을 했잖아요 유다의 후손인 유다의 다이세 왕가가 유다지파잖아요 그래서 유다지파에서 나오는 다이세 왕가를 왕가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거죠 이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과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과 2절이죠 그리고 이 예언은 이 야곱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유다 제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과 3절 오늘 본문에도 나와있죠 이 유다가 직계조상이 된거에요 아브라함 이상 야곱 다음에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마리에 베르소와 세례를 낳고 열두 아들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유다가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작은 세 번째로 열한 번째 아들 요셉에게 형제 중 가장 뛰어난 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열한 번째 아들 요셉에게 형제 중 가장 뛰어난 자의 축복을 주었다 쉽게 얘기해서 육적인 장작군은 유다에게 갔지만 영적인 장작군은 요셉에게 갔다는 거죠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니까 요셉을 그 형제 중 뛰어난 자라고 예언을 합니다 49장 26절에 보니까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옵순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 형제 중 가장 뛰어난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또한 모세는 신명기 33장 16절에 보니까 그 형제 중 구별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두 형제 중 가운데 요셉을 구별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또한 역대상 5장 6절에 보니까 이 요셉의 이 장자의 이 명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루벤부터 설명하고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했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누구한테 갔다고요? 이스라엘아를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족보에는 보이는 족보에서는 누가 올라갔어요? 넷째 아들은 유다가 올라갔죠 그런데 요셉도 분명히 장자의 권리를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죠 요셉의 그 두 아들 누구예요? 에브라함과 무나세 에브라함과 무나세 요셉 대신 에브라함과 무나세 벌써 두 배 두 명이잖아요 에브라함과 무나세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두 아들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8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하죠 애곱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함과 무나세는 다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네 아들이야 이제 내 아들이야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나중에 열두 집화를 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시모온과 르보인과 시모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기의 47장 13절에서 보니까 요셉에게는 두 분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거죠 이게 바로 장자의 축복이죠 두 배의 축복 두 분깃 요셉이 에브라함과 무나세 그래서 두 분깃을 받았잖아요 요셉 대신 에브라함과 무나세를 통해서 이렇게 야곱은 믿음으로 열두 아들을 그 믿음의 불량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숙사적 야곱이 구숙사적 경률 조차서 열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장자의 축복도 이렇게 구숙사적 경률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도 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였어요? 발꿈치를 잡은 자 대신 들어앉은 자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 이름을 보면서 이름의 뜻을 보면서 야곱이 늘 사기꾼 같았다 부정적인 의미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또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구숙사적으로 물론 야곱이 이렇게 그런 부정적인 성격도 있긴 있었죠 그렇지만 이 야곱은 평생 장자의 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늘 힘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분명히 어머니 리부가를 통해서 네가 장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 쭉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나중에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도 어머니가 앞장서서 이렇게 도왔잖아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니까 그 이름대로 이 야곱이 그 아우는 손으로 애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애기 때 백석에 있을 때 무슨 의지가 있어서 발꿈치를 잡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이 이 땅에 나와서 그 형 애서의 그 장자꾼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어떻게든 간에 장자의 명분을 내가 찾아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대신 들어앉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 이름의 뜻대로 형 애서가 차지한 그 장자의 자리에 이름대로 대신 들어앉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이삭의 장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으로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조상이 되었죠 그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열두 아들을 이루고 그리고 열두 집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또한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이름을 또 하나 지어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진 이유 지어진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속사지 경륜 가운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라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이 이름이 약복강에서 간절히 생사를 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얻기까지 승리자 강한자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목숨을 건 기도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고 그렇지만 야곱처럼 하나님께 생사를 거는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야곱이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 어떠한 야곱의 행위로서 말미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를 마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야곱이 이렇게 사기꾼 같고 뭐 정말 이렇게 안 좋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거예요 이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한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 가운데에 야곱이 쓰임받았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한 야곱이 평생 살아오면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약복항에서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됐잖아요 여러분 로마스 9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여기 대해서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미부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퇴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야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부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 야곱과 예서가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의지가 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할 만한 그런 뭐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죽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도 어떤 야곱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구속경륜 가운데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부가에게 먼저 선언을 하시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장자와 차자가 뒤바뀌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화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야곱이 장자가 되고 예서는 차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뱃속에서부터 야곱이 형 예서의 발꿈치를 잡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 들어앉은 것도 하나님의 죽음 가운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이 야곱은 형 예서가 가졌던 장자권과 그 축복을 간절히 평생토록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형이 가졌던 장자의 자리에 대신 들어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처럼 평생토록 오직 하나뿐인 장자권과 그 축복에 온 정신과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분이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천국의 기업을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자권과 천국과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영생과 천국의 기업과 이 장자의 축복과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야곱처럼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고 부단한 노력과 힘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평생토록 기회만 노렸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한 신앙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은 것 네가 장자가 되어야 된다 무슨 일일수록 장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욕심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생 기회만 노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모하고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도 이 영생과 천국의 기업을 위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친노를 당하나니 친노하는 자는 빼앗는 이라 그럼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절대 예정 가운데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천국은 친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한쪽 면만 보면 안 되고 양쪽을 이 동전의 양면처럼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놓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 편할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너 믿는다고 하는데 너 믿은 가고자고 알아 너 뭘 믿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믿는다는 그 증거를 보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평생 그 장작권 하나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간질이 삼아했듯이 우리도 이 장작권으로 비유되는 이 천국이 얻기 위해서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한결이 사모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장자의 축복과 천국의 축복을 침로하고 또한 허락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만세전에 택함을 받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한 천국은 침로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서 천국을 침로함으로 장자의 축복과 천국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강권적의 은혜로 그 나라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이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오 오 aus o 오 o